아 근데 저기는 코스를 잘, 라인을 잘 타야 돼서 라인을 잘 못 타면은 박히더라구요 어휴, 가시죠니 네, 이거? 네 어휴, 귀 많이 띄웠다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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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ч 야 여기도 죽이네 어 은근히 사람 끼빠네 야 또 라면에 계란 예 빠지면 안되죠 좋습니다 올챙이가 막 에이 숱이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많이 컸네 지난번에는 아 우리 한사장님이 여기 양식을 하시는 올챙이 인것 같습니다 많이 컸다고 하는거 보니까 겨울에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개구리 구워 먹는거지 저리들이 결국엔 자라가지고 한사장님이 뱃속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양식업 개구리 양식업 아 괜찮습니다 내가 양식하는거에요 잠깐 1차 라이딩이 없어졌습니까 1차 라이딩 빡세고 재미있고 날씨도 좋고 별게 덥지도 않고 자전거 타기는 딱 좋은 날씨고 또 이렇게 땀 좀 빼고 이렇게 캡핑 겸 이렇게 야외에서 또 라면도 하나 끓여먹고 한번 좋죠 제가 그 라이딩을 뒤에서 하면서 봤을때 좀 약간 공격적인 기술을 염마하시는거 같은데 그런 어디서 뭐 배우셨나요 아니 평상 항상 그냥 유튜브 보고 한사랑서를 보고 승내내는거죠 한사장님하고 저만 먹는게 아 아깝습니다 한사장은 뭐야 또 우리 한무대포사장님 모두 맛점들 하셨습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체력이 남아도라 남아도라 형 분 비아그라 드시는 거 아니죠? 비아그라 드시는 거 아니죠? 저거 나눠주세요 형님 와우! 이렇게 재밌다!